역한은 없어요. 어딘가에 쏠려 있는데 어디에 쏠려 있나를 파악해서 그걸 비틀어 주는 겁니다. 서든어택 이분들은 서든어택 슬리스타 별세 서든어택 별세시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실 거야. 서든어택 해보신다. 서든어택 안 해보셨지? 서든어택 별세시라려면 하루에 6시간 이상을 해야 하는데 그러니까 얘는 학교가 쉼터고 집게임하는 곳이 학교야. 6시간을 내리게 해야 하는데 그런데 그 아이에게 역사과 조두영 선생님이라고 그 조두영 선생님이 그분도 저와 같은 스타일이에요. 숙제를 내가 뭘 가르치려고 안 해요. 교과서를 다 분양해줘요. 몇 쪽부터 몇 쪽은 1번, 몇 쪽부터 몇 쪽은 2번, 몇 쪽부터 몇 쪽은 3번 이렇게 나눠주고 이 안에 있는 걸 니네들이 잘하는 걸로 뭐든지 표현해봐. 이미지도 좋고, PPT도 좋고, 영상도 좋고, 뭐든지 해봐라 그런 거거든요. 역사과에서 조두영 선생님이 시대사건을 나눠주고 니네들이 그냥 해봐라 이런 거야 그랬더니 이 을미사변, 영상하고 시회사건 그거를 서든어택 하는 얘네들이 잡았어요. 그러더니 이걸 이렇게 서든어택 게임으로 내용은 거의 2번, 몇 일 정도 접속에서 과학이 되어야 108 jours 인터뷰 2번 표시